엠비어스 팀의 인터넷 헐크 선수 역시 최고의 벽을 높았습니다. 오버워치 출시부터 지금까지 구독의 세계 1위를 차지해온 엠비어스 팀. 에이펙스에서도 역시 세계 최강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엠비어스 팀의 인터넷 헐크 선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사크라프트와 리그의 레전드와 함께한다고 해서 OGM을 즐기고 싶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3대0으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로를 많이 보는 편이라서 오제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경기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봐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에이펙스에서 첫 경기, 마이티스톤과의 경기였어요. 어디에 가장 중점을 들고 연습하셨을까요? 오늘의 마치와 마이티스톤은 어떻게 연습하셨을까요? 이 뒤에서 임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개를 더 정해졌습니다. 지금 2개짜리의 차이 정해진 요소입니다. 2개짜리의 차이, 2개짜리의 차이를 맞고 2개짜리의 차이, 2개짜리의 차이가 매우 강합니다. 현재 вся기 위치에 Elevator가 다르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매우 시키는 매우 편해진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상들이 다ider- 그래도 페일로드 믿는 맵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DPS 딜러들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에 중심으로 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색적인 조합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2세트 왕의 길에서 3탱커 솔져의 조합이 나왔는데요. 헤리우 선수가 메인 힐러인데 솔저를 픽하셨죠. 어떤 전략으로 꺼낸 조합일까요? 어떤 strategy를 해야할까요? 저희는 어떤 하이브리드맵은 루시오와의 스탠드 버튼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시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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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하리의 소녀들이 세상에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직접 루시오와의 자기와 함께 함께 공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루시오는 이 루시오가 너무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좀 더 강제적이기 때문에 works really well for us. 아나 루시오가 물론 좋은 조합이지만 가끔 하다가 어떤 맵에는 루시오가 안 좋을 때가 있어서 루시오를 대신 그리고 선수가 솔저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내도록 모든 선수들의 영웅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영웅 변경은 뭘 기준으로 했었을까요? 모든 선수가 잘하고 에임이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임이가 가장 안 좋은 건 자신일 거라고 하는데 자신이 서포트할 수도 있고 해리가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선수들이 많은 영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마다 그냥 꺼내서 쓰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오더의 지시대로 아니면 본인들의 판단을 해? 둘 다 있는데 개인적인 것도 있고 팀도 있는데 팀적으로 이렇게 미리 연습한 거를 일단 가져오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신선한 조합 그리고 개개인의 영웅 폭도 굉장히 넓은 엠비어스 팀 다음 경기엔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이제 10일 정도 되셨어요. 그죠? 팀원들이 SNS에 한국에 대한 애정을 정말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엠비어스 팀이 한국에 와서 에이펙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뭐가 있을까요? 코코 선수와 해리 선수랑 같이 서울타워라고 하면 남산타워로 간 것 같아요. 남산타워 가서 그리고 거기 둘러봤는데 굉장히 서울에 모든 게 보였기 때문에 그 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네요. 네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the interview. Congratulation on this line.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리팀 엠비어스 팀의 인터넷 헐크 선수 만나봤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엠비어스의 다음 경기는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에 컴팍스 T6 팀과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강민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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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